네 20번 대입 파악이고요 구문도키로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자 문제 풀 땐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면 되거든요 어 나 수업시간 많이 자주 얘기하는 건데 야 첫 문장부터 읽지 말아라 영어는 국어랑 달라서 근거를 표시해놓고 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왜? 문장이 평균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겁니다 모든 대입 파악은요 첫 문장과 마지막은 무조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제문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소재, 결론 그럼 이론적으로 여기 한 3개 4개 문장밖에 없습니다 주제문을 찾아내기만 했으면 이게 근거예요 소재, 주장, 결론입니다 이게 근거고요 나 읽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요 여기에 뭐가 나왔다고 해서 선지의 답을 찾으면 오답에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스타일이 근거가 근거를 먼저 읽습니다 대입하기 안에서만 다른 문제 이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대입하기 안에서만 근거를 먼저 읽는다 답이 나온다 그 다음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장문 찾는 게 쉬운 게요 영어는 되게 쉬운 게 연결어가 나온다던가 야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앞문장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는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의 공통점 동사를 보면 주장문이 알 수 있다 그래서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가 나온다던가 for example이 없어도 예시 앞문장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는 자문자답 중요하고요 실험 연구 결과는 무조건 주장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첫 문장 묶으세요 마지막 문장은 묶으세요 그 다음에 주어동사만 읽으면 보입니다 볼게요 각각의 선택은 수반하다가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가지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동사만 찾으러 갑니다 동사만 end up이 결국 뭐뭐하게 되다 해요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뭐 자문자답 연구 결과 안 들어갑니다 불확실성을 잠깐만요 동사가 뭐죠 입증되다 판명되다 실험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요 이 글의 주제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 다음 동사만 보세요 제거하지 않았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가고요 뭐뭐이다 끝 이게 근겁니다 우린 이 글의 소재 알고요 주제 알고요 결론 알면 된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대입하기 한해서만입니다 다른 문을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주제가 뭐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근거를 먼저 읽어보세요 그럼 제가 두 번째 자 지금 음영치를 했죠 그 다음에 읽을 때는요 강약을 줘야 돼요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문장은 뼈대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뭐를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의 뼈대와 그 다음에 수시고구는 육하원칙 정도만 들면 완벽하게 줄거리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비문학 문제 풀 때 키워드를 잡듯이 영어의 키워드는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그 다음에 육하원칙입니다 그럼 내가 무조건 소재 주장 결론을 먼저 읽어볼게요 소재 자 모든 단계에서 우리 여정의 삶을 통한 여정의 다 수시고구의 젠사 명사는 주어들어갑니다 우리는 직면한다 별표 있죠 분기점을 끝 수시고구입니다 힘 빼 많은 다양한 경로에서 자 아주 멀리까지 이끄는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뼈대를 기억하는 겁니다 수시고구는 원래부터 없는 거거든요 소재는요 우린 전부 다 주어동사 목적어밖에 없단 말이야 뼈대가 우린 전부 다 분기점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주제문으로 가겠습니다 뭐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살다 보면 분기점이 있어 불확실함을 어떤 숫자로 변화 전환시키는 것이 이게 입증되었다 강력한 꿈이는 말이야 목적어는 이게 방식임이 입증되었대요 어느 방식 분석합니다 그 길을 분석하고 이렇게 병렬구조입니다 길을 분석하며 지름길을 찾는 너의 목적지 끝 얘들아 봐봐 소재 살다 보면 분기점이 나와요 주제 불확실성을 숫자적인 걸로 전환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나의 길을 분석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목적지로의 지름길을 찾는 방법이기도 해 분기점이 나와 어떻게 하고 불확실성을 숫자로 한번 전환시켜봐라 결론 가겠습니다 이게 준다 자 너한테 더 좋은 지도를 준다 미래에 대한 지도를 주자니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 전치사 관계에서 나오면 해석하지 말고 후식하면 돼요 자 너의 결정을 토대를 두는 이거 언음이다 이거 의문삼에 대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다 빼봐 쉬고 굴려 소재 우리는 분기점에 직면하게 된다 주제 불확실성을 숫자 같은 걸로 숫자적인 걸로 전환시키면 내가 나의 목적지로 가는 길을 분석할 수도 있고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게 너한테 미래에 대한 더 좋은 지도를 준다 내가 장담할게 답이 왜 안 나와 1번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성공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분석해라 얘들아 이거 처음 읽을 때 물음표였을 거야 나 그 느낌 알아 오답을 먼저 지운 다음에 고민해봐 2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관으로 하라 했니? 숫자적인 걸로 바꾸라매 직관이 안 나왔죠 3번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미래에 구체적 계획 나온 적 있니? 너 불확실 나 살다 보면 분익점 나온다 불확실함을 숫자적인 걸로 바꾸어 뭐야 계획을 새로 나온 적이 없어요 4번 빠른 목표 달성을 위해 지름길로 가고자 할 때 너 지름길은 신중해야 돼가 나온 적 없잖아 숫자적인 걸로 불확실성을 뭔가 생각해보면 지름길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찾는 거지 신중하다 안 나왔고요 5번 인생의 여정에서 선택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라 나온 적이 없죠 그럼 1번밖에 안 남습니다 이제 제가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이 확률이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올라가 볼게요 정말로 소재주의 한 결론 남겼고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의 뼈대만 한번 봐볼게요 우리는 분기점에 증명한다 각각의 선택은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어바웃두의 수식어고 살다 보면 분기점이 있어 선택은 불확실성이 있고 우리의 직관에 의존하는 것은 수식어 힘 빼요 동사 결국 모모하게 돼 있다 차선책의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다 주장문 그래서 불확실함을 살다 보면 불확실한 거 있으면 이거를 숫자적인 걸로 한번 바꿔봐라 통계적인 걸로 바꿔봐라 그럼 이게 너의 목적지의 길을 분석하고 지름길을 찾는 방식으로 입증되지 않았니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수학적 이론 확률이라는 수학적 내가 이걸 아까 뺐냐면 어차피 같은 말로 알고 좀 있으면 확률이라고 하는 수학적 이론은 어? 선생님 왜 동사는데 표시 안 했어요? 그러나가 나오면 무조건 그러나 죄가 포인트예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뭐 위험을 제거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확률이라고 하는 수학적 이론은 허용해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다 야 확률적으로 해봐 그 전략은 분석하는 거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을 수식하고 왜? 어느 부분 그 시나리오의 어느 부분이 성공이나 실패를 이끄는지 알기 위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분석하게 해주니까 그 이론이 아까 내가 올라갔으면 답이 나온 거야 이것이 바로 같은 말이에요 확률이었어요 이게 바로 너한테 미리 대한 더 좋은 지도를 줘 답 안 바뀌어요 전체를 줄거리로 풀어도 그래서 무조건 풀 땐 근거하고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뼈대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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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